안녕하세요. 트위블 스케쳐 공인교육센터 공식 파트너 CBT 솔루션즈입니다. 이번 강좌는 조인트 푸시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조인트 푸시풀 첫 번째 시간에서 여러 가지 옵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옵션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고 다른 기능들도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레인 옵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위쪽에 NO, X, Y, Z 이렇게 옵션들이 있어요. 현재 프레인이 NO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그냥 면의 수직으로 적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조인트 푸시풀이 적용이 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X축을 지정을 하게 되면 화면에 보시듯이 커서 형태가 바뀝니다. 지금 X축이 이쪽 방향이죠. 이 상태에서 위쪽에 있는 면을 한번 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죠.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면들이 돌출됨에 있어서 X축 방향으로는 진행이 안된다라는 겁니다. X축 방향으로는 면이 돌출되는 부분을 억제하고 만들어진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자 Y축으로 바꿔 볼게요. 자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돌출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Y축 방향으로 면이 돌출이 되지가 않죠.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Y축으로는 돌출이 되지 않고 나머지 축 방향으로만 돌출이 되게 됩니다. 이런 특성을 활용해서 Z축으로 고정을 하면 Shift를 눌러서 다중 선택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보면 Z축으로는 돌출이 되지 않고 나머지 XY평면으로만 돌출이 되죠. 네 아래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축 방향으로 고정을 하시면 조금 더 간편하게 생각하시는 대로의 형태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커스텀이라는 옵션도 있어요. 커스텀은 X, Y, Z축 이외의 면을 지정을 해서 그 면적으로 돌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설정하는 겁니다. 커스텀을 활성화하신 다음에 우측에 있는 물음표를 누르시면 내가 원하는 축 방향을 면을 선택해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시게 되면 네 이쪽 방향으로는 돌출이 되지 않죠. 이렇게 커스텀 평면으로 적용을 해서 작업을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축 방향으로 설정을 하실 때는 이쪽에서 하나씩 클릭하지 마시고요. 키보드에서 우측 화살표, 좌측 화살표, 위쪽 화살표 이거를 클릭을 하셔서 X, Y, Z를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같은 방향으로 한 번 더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축 방향이 해제가 되게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플레인에 대한 설정들을 해서 작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몰딩 옵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몰딩을 활성화 하시고 네 이렇게 조인트 푸시풀을 적용해 보면 이쪽에 설정한 각도만큼 몰딩이 적용이 돼서 면이 돌출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클릭하시면 몰딩 값을 조절하실 수 있고요. 지금 마이너스 값이 돼 있는데 플러스 값으로 전환하시면 네 원래 가던 방향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면이 돌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우측에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있는데 클릭해서 양의 값, 음의 값을 바꾸지 않고요. 이쪽에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양수, 음수를 바로 설정을 해서 적용을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우측에 있는 X 표시를 클릭하시게 되면 몰딩 값이 0으로 리셋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옵션을 말씀드린다면 Generate Azure Group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고 면에다가 적용을 하시면 새롭게 돌출되는 부분들은 그룹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네 이런식으로 다 그룹화가 되어있죠. 그래서 객체를 돌출을 시켜서 바로 그룹으로 만드실 때는 해당 옵션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운드 푸시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시고요. 위쪽에 이제 패널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이전에 조인트 푸시풀하고 같은 아이콘 형태로 보이는 것들은 똑같은 기능을 담고 있고요. 자 일단 라운드 푸시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푸시풀을 했을 때 이쪽 모서리 부분들을 라운드 처리를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모서리 부분은 이렇게 라운드 처리가 되고요. 옵셋값 같은 경우에도 조인트 푸시풀이랑 똑같이 적용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세그먼트 수가 있습니다. 90도당 세그먼트 수예요. 히든지오메트리를 켜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표시가 되게 돼 있는데 세그먼트 수를 눌리면 네 이렇게 알값으로 처리된 부분에 있어서 세그먼트가 추가돼서 더 부드럽게 보이는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인트 앵글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현재 1도로 돼 있는데요. 자 60도로 했더니 라운드가 해제가 됐죠. 자 40도로 하니까 이렇게 또 다시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조인트 앵글 값을 기준으로 해서 보다 낮은 각도에 들어오는 모서리 부분만 라운드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벡터 푸시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푸시풀은 보시면 이것도 패널이 조인트 푸시풀이랑 거의 동일합니다. 말 그대로 벡터 어떤 방향성을 가진 돌출에 대한 기능이고요. 자 면을 세 개를 선택하고 X축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X축 방향으로 돌출이 되죠. 자 Z축으로 해놓고 하시면 이렇게 위쪽 방향으로 돌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벡터 푸시풀에서 옵션이 하나 추가로 있는데요. 프로젝트 더 쉐입 오너 프레인이라고 돼 있죠. 이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돌출되어 있는 형태들이 위쪽을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옵션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켜보시면 납작하게 됐죠. 다시 켠 상태가 되면 경사가 그대로 나타나 있고요. 이것도 어떤 특정 형태를 만들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